잠시 후 고객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요령 영상이 방영되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KTX 매거진 비상시 행동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 여러분과의 만남은 저희 KTX에게 기쁨이고 설레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얼굴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서비스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KTX의 서비스 편안하게 즐겨 보세요. 최고의 여행은 안전한 여행이 아닐까요? 고객 여러분을 조용히 감싸는 KTX의 완벽한 안전 시스템. 느껴보십시오. 열차 운행 중 갑작스런 사태에 대비한 운전 감시 시스템. 고속 운행 중 안전한 제동을 위한 최첨단 3중 제동 장치. 탈선 방지 시스템 및 각종 선로 안전 설비 장치가 고객 여러분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KTX의 여행 철학. 그것은 안전입니다. KTX와 떠나는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 그러나 불가피한 비상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비상 시에는 먼저 각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비상 경보 장치를 손잡이를 잡고 내려주십시오. 호출 장치를 통해 승무원과의 긴급 대화도 가능합니다. 비상 시 승강문을 손으로 열기 위해서는 각 승강문 옆 위쪽에 있는 비상 열림 장치를 이용하십시오. 객실 내에서 승강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 탈출 망치를 사용하십시오. 소화기는 승강문 옆 화물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안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행동은 매우 위험하우니 반드시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할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하차하여 주시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수건이나 옷깃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차 후에는 터널 벽면에 보이는 비상 유도 등을 따라 대피로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비상구 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TX는 고객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상크한 여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